하수잠, 비일코멘쯤 단케의 독일어 첫걸음. 안녕하세요 여러분. 단케의 독일어 첫걸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독일어를 신나고 재미있고 때로는 힘들게 함께 공부할 이 로사라고 합니다. 자 여러분 독일어 공부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? 혹은 시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혹은 독일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독일어 하면 딱 떠오르는 거. 무슨 얘기를 들으셨나요? 그쵸? 일단 굿엔 딱 떠오르실 거예요. 그쵸? 그리고 세계에서 침이 제일 많이 튀는 언어 중에 하나. 그리고 발음이 굉장히 딱딱하고 딱 들었을 때 뭔가 화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같고 여러가지 생각이 들죠? 독일어 같은 경우는요. 굉장히 논리적인 언어입니다. 굉장히 논리적이고 엄격한 문법을 자랑하는 언어이거든요. 때로는 수학 같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도 해요. 그래서 문법의 토대를 구축해 놓으시면 여러분은 독일어를 앞으로 잘 하실 수 있어요. 자 그러면 독일어를...